신인상 남자, 투값스 김선호 아, 나 초능력자야? 2017 MBC 연기대상 신인상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. 투값스의 김선호님, 역적의 김정현님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김선호 씨는 투값스에서 사기꾼 공수창 역을 코믹하게 소화하며 요즘 드라마의 활력소로 활약 중입니다. 평생에 한 번뿐인 영예의 신인상 두 분께 돌아갔습니다.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우수연이상 워라극 남자 투값스 김선호 진짜 범인 얼굴을 봤으니까 진짜 범인 잡게 도와줄게 남자 수상자는 투값스의 김선호님 원화국 부문 여자 수상자는 역적의 최수빈님 네, 두 분 축하드립니다. 김선호 씨는 투값스에서 장난이 넘치는 영혼 공수창 역으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안판 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김선호 씨를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. 더욱더 기쁨이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